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영입니다. 책임근재보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책임보험, 책임근재보험의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통합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구조원리 보고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할텐데요. 책임근재보험에서의 구조원리를 공부하는 것,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되냐면 자, 바로 법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책임을 보험에서 담보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별로 나타나는 어떤 책임들, 법적인 책임들이 주원리고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구조 한번 살펴보면 살펴보면 책임보험, 책임근재보험에서의 파트는 배상책임보험, 그 다음에 근로자재해보상, 보험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배상책임보험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배상할 책임이.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될 액수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라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보상해 주고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피보험자의 재산 중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자에게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로 이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책임보험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 일반적인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영업, 전문인, 제조물, 일반 일상, 일상생활 중에 어떤 일어나는 배상 책임들, 법률상 배상 책임들, 영업은 영업 관련해서 일어나는 배상 법적 책임들, 전문인은 전문인, 의사 같은 것이겠죠. 전문 행위를 통해 전문 서비스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어떤 법적 책임들, 제조물은 어떤 물건, 생산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물건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들을 만든 사람이나 유통한 사람들이 지는 어떤 책임들, 이러한 책임들이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험마다 말하는 법적 책임이 다 다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원하고 그 법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이 보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어요. 이것이. 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도 근로자가 다쳤을 때의 이야기겠죠. 근로자가 다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WC라는 것과 EL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WCL은 재해보상 책임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EL은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책임보험은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사업주가, 사용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어떤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되고 거기에 인한 피해자는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를 담보해준다. 어떠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이 되겠는데 WC와 EL로 나눈 것은 뭐냐? 어떠한 법적 책임으로 나누어지느냐? 자, 이 WC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책임입니다. 사업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사용자는 자기의 재산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보상을 해줘라라고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고 그것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이 WC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EL, 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뭐냐? 한마디로 법률상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최소한 근로자가 다쳤을 때 이 정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근로자가 그 이상으로 다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의 이상의 손해, 근로기준법상의 이상의 책임들, 다른 법률로서 커버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어떤 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 되겠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킬 때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킬 때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 사실은 국내에는 국내 사업장들은 산재를 가입해놓고 있죠. 산재. 산재에서 웬만한 특약 보상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산재의 보상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들은 이 WC를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에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하니까. 그리고 EL만 가입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그럼 EL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만약에 손해가 이만큼이 있으면 산재에서 받은 금액 이만큼만 이만큼을 공제하고 이만큼이 이 EL의 보험금이 되겠죠. 그런 식의 적용. 자, 그런데 그럼 WC 왜 배워요? 해외.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선원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WC를 배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책임 근제 보험의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실전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실전 대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사례와 약술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책임 근제 보험의 시험은. 자, 사례 부분은 여러분들 첫 번째, 아까 말한 배상 책임에 관한 것들.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발생한다. 이 사람의 그 법적 책임이 이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맞아떨어진다. 뭐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상 책임을 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타 보험이나 법령과의 관계. 아까 우리 근제 보험 할 때 WCEL이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이죠.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어떤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이라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른 국가 운영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가 있었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 보험과 근제 보험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관계, 중복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내용들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대인,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 그 손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하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약술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 법률의 이론들 예를 들면 음... 법률상 배상 책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죠. 불법 불법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을 하려면 가해자의 어떤 고의적인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가해자가 어떤 정신 이상자면은 성립이 안 되고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상 법률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의란 무엇인지, 과실이 무엇인지, 책임 능력이 무엇인지, 과실 상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면책 사유. 제가 면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외라고 그랬죠. 당연히 면책 사유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상 책임 보험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 이상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그만큼 모든 유형의 배상 책임 보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특약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약에 대한 것들, 약술로 충분히 한두 문제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 근제 보험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